반갑습니다. 송지우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찍어둘려고 했었는데요. 뭐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은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한마디로 제가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정치 철학이 없는 정당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스스로를 진보좌파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진보좌파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밖에 못하는 거겠습니까.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여론전을 하는 거.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감성파리 쇼 정치를 한다 라는 것도 이런 식의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스스로 포장하는 정의감에 10분의 1 정도의 정의감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해찬 전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년 장기 집권도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20년 정도에 연속해서 집권하는 그런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아무리 몸매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체형만 갖추고 있으며 그래도 옷을 통해 가지고 몸매를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민주당은 그 옷으로 커버할 만한 최소한의 체형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정당이라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민주당이 자기가 걸치려고 하는 옷에 맞는 체형을 갖췄어야 됩니다. 처음에 운동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을 잘 버티면 나중에 우리가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당을 혁신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얼마나 그렇게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심지어 지난번 총선에서는 과반 이상 의석수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이상의 기회를 어떻게 주겠냐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그렇게 넘기 쉬운 조국의 강조차 민주당은 똑바로 건너지 못했습니다. 조국의 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넘기가 쉬운지 초등학생 아이조차도 그냥 첨벙첨벙 거리면서 놀 수가 있는 그 정도 기피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민주당은 건너려고 안 했던 거예요. 결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혁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체형에 좀 안 맞는 옷인 것 같아. 좀 고쳐라. 이렇게 지적해주면 고마워하면서 고쳐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웬걸 뭐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니까지 지켜본데 우리한테 지적하고 있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선거를 치러 왔던 방식입니다. 딱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사태가 터졌습니다. 정상적인 정당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해도 결국에 조국 사태의 진실이 조금조금씩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던 게 검찰개혁 아닙니까. 매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선거를 치러 왔던 방식이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하라고 하는 개혁은 하지 않고 국민들이 준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개혁하지는 않고 항상 그냥 허수아비만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가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가짜 악당을 만들어놓고 그 악당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개혁은 미루는 거. 이게 민주당의 방식이었죠. 한두 번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한두 번은 그냥 기회를 좀 주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속아 넘어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이 됐거나 지방선거가 됐거나 압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두 번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지 계속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허수아비를 보고 진짜라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참다 참다가 도저히 내가 이 허수아비를 진짜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게 표출이 됐던 게 뭐였던 겁니까. 지난번 재보궐선거였던 거예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 게 한번 보십시오. 재보궐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서울이랑 부산 두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봤자 1년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선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김호준이가 됐거나 무슨 뭐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페라가 뭐 신발이 됐거나 생태탕 찌개가 됐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대패를 했다라고 한다며 그래도 재보궐선거라고 한다면 야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감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혁신하자. 이래야지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도 그 뒤에 있었던 대선에서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죠. 지난번에 대선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만의 민주당만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김호준의 정당이었어요. 생태탕 찌개 투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김건희화서로 바뀌었습니다. 생태탕 집이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말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내용과 대상만 바뀐 것이지 그 틀은 그대로 그냥 가져갔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과정이 똑같았는데 결과가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대선 또한 마찬가지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이는 민주당의 반응이 이제부터는 미스터리 물이 아니라 일종의 호루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재보궐선거 패배했습니다. 대선까지 패배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똑같이 사용했다가 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있는 선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짜로 패배를 바라는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진짜로 똑같이 그냥 행동을 했다니까요.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국민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허수아비에 속아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허수아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누군지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세워놨던 허수아비가 진짜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신드롬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세워놨던 허수아비가 진짜 김건희 여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신드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신드롬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요소 아닙니까. 한동훈 신드롬과 김건희 신드롬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7년 만에 최고치 정당 지주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진작에 허수아비는 파괴가 됐고 사람들이 경위까지 끌고 와가지고 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다시 허수아비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또 검수안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세우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게 통하겠냐고요. 당연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늘이 두쪽 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현실이 됐던 겁니다. 참 진짜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활용 정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소신발언이다. 그것도 나중에 결국엔 접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소신발언했다라고 하는 박지원 위원장조차도 AI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된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하겠냐고요. 뻔한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녹음은 자동화가 돼가지고 기계가 알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앉아있는데 민주당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까마귀만 쫓아내겠다라고 허수아비 막 세우고 앉아있는 거 그게 민주당의 앞으로 모습인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철어매가 됐거나 똥팔류 세례들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사라지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허수아비를 뽑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똥팔류 사라지고 철어매 사라지면 민주당에 누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이재명 혼자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재명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친구들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렇게만 이제 남아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랑 개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잘 하시겠죠. 잘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개딸들이 됐거나 철어매가 됐거나 똥팔류기 됐거나 그나물의 그 밥인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당을 없애버리시고 새로 시작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yrics something like garbage ники uate 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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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게잇 게잇